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봐 지금 복잡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해석들은 자유 이 개스토리는 아웃 표현들의 자유 어쩌면 누군가의 조금 달고 또한 자유일는지 당신 내 판단과 축축해 확실한 신념들이 있는지 당신 내 자유와 타인의 자유 그 동의를 다 믿는지 그렇다면 주지 말고 올라타봐 금세 내 것들로 부터여 해봐 갑자기 취향 저 이 애들을 못하는 불행하니 시대를 살아가는 일들을 위하니 이 노래는 금치된 것을 푸는 것뿐이지 허나 자유와 방종의 차이지만 부디 구분하길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복잡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또 나지는 동원이들 세상의 자유들을 금주시킨 가동시에 사상의 통일성을 원해 그래 내 머리 아픈 각종 오이즈는 눈을 가리고 이제는 생각에 좌우조치범에 걱정 논란 들은 판단들의 혼란 들을 야기시키고 또 실튬없이 생산되네 과연 의를 금주시킨 건 뭐죠? 어쩌면 우리 자신만을 가 다 뻔해 노예 본돌해 노예 중간식간 편견 참 뭐해 노예 유튜브에 노예 플렉스에 노예 이기심같함 여기 미쳐나 시내 눈 감으면 편해 모든 게 뻔해 이들께 따라서 뻔히 갈리는 견해 시기와 집주에 다들 말이야 눈들이 머네 서로가 서로의 계속 세를 거는 것들 모를 수 있어 정도의 쓰나미에서 쓸려 내려가지 말게 우린 자유와 방종에 차이지만 모두 구분하니 Yeah 이 노래는 해금 올라타까 지금 폭작되는 리듬 또 다른 해금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까 지금 Yeah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까 지금 Yeah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까 지금 Yeah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이 노래는 해금 Yeah 올라타까 지금 Yeah 폭작되는 리듬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해금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